나따인티비 따똥 여러분, 지금 여기는 펜션이거든요 뭐야, 뭐였어? 어, 안녕? 뭐야? 안녕, 티비 봐! 티비 보자, 한 거 보세요 아니, 그냥 매웠어!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지금 나따인이 티비 보고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나린이 다린이가 갖고 온 팝잇을 다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팝잇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 해볼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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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랑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팝잇을 지금부터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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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열 개 다 숨겼습니다 다 찾을 때까지 찾을 거고요 그리고 찾는 거 자기가 가지라 그럴까? 하후 아무튼 나다리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나다리아! 어? 마리아, 나다리아! 나다리아! 어? 불먹아! 응 오늘 파괴술 다 숨겼어! 그래? 엄마, 그거 믿잖아 그거 하나씩 찾는 바람 변경질러 할까? 어? 싫어 나랑 어떤 바람이 똑같은데? 싫어 오! 자, 다 찾을 때까지 할 거고요 열 개 찾는 상을 갖자 아, 싫어 네어라, 네어라 뭘 네어라 네어라 할 거예요 둘이 상라면 잘 들어 아, 싫어 준비 시작! 야! 야! 뭐가 야야? 야! 야! 자기 카티야! 어디서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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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고 생각하고 아, 열린다! 나도야! 어, 그러면? 찾았다! 군뻔 찾았다! 나은혜야, 쟤 또 찾았대! 나은혜야, 쟤 또 찾았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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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또 찾았다! 어, 또 찾았다! 어, 또 찾았다! END가 전자레인지 어디에 있는지? 전자레인지? 저 찾아봐라 전자레인지 어디있지? 어? 나린이? 전자레인지 어디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아니야 이제. 빨리 찾으세요. 여기 어디? 나은이가 다 찾겠어. 쟤 몇 개 사야 된거야? 4개.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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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많이 어디있어 수많이! 무슨 수많이 하나도 있어? 빨리 찾으세요. 몇 개 찾았어요? 전자레인지 물려가야 돼요. 자. 어? 너 찾았다! 지금 몇 개 찾았어? 몇 개 찾았어? 나린이? 일단 5개. 3개 나왔어요 3개. 3개? 3개 나왔어. 2개 왔어. 어?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어? 잘 모르겠어. 어? 또 찾았다! 2개 나왔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야. 2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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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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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박비디야. 어디 쓸까? 어디 쓸까? 어디 쓸까? 어디 쓸까? 다시 2층 저기 어디가 어디가 나와있다 같이 가 어디? 어디 대기에서 대기에서? 응 나 6개 잡았어 그럼 여기야? 네 그럼 나린이가 4개 갖는 거고 나린이가 6개 갖는 거야? 응 아 그러기로 했어? 응 자 자기빵을 한 번씩 눌러봅시다 응 누구 누구 소리가 더 좋은지 나린은 해바라기 나린은 얘 대결이에요 엄마랑 심판이야 심판이에요? 응 자 여기서 왼처럼 누가 넣고 자 그 다음 나린 선수 오 대왕 대왕 됐다 큰 이거 이거 큰 탑이 골랐어요 오 컸어 할게 아 이번엔 누나 아 자 세 번째는 빨리 누르기 합시다 아니 그럼 당연히 내가 주지 골라요 자 여기부터 1번이에요 몇 번? 1번 자 1번 던쳐 적혀 응 원 마린이 몇 번? 2번 2번 눈 떠보세요 어 다 되어있는 거 맞죠? 응 다 돼 있는거 맞죠? 준비 시작 Sovietagus 놀라가 더 빨랐나? 응? 한 편 차 한 번 비디오 편도 끝 간바르차로 나름이 승리 그럼 2대1이야 지금 응 2대1 응 딱지치기 자 딱지를 골라주세요 3번 자 눈 뜨세요 하트 하트 3번 자 이거 동돌 오 비슷한거 자 넘기면 가져가는거야 다린 먼저 하십쇼 공격 오우 제가 넘어가는데 다린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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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린이 다린이 공격 다린이 공격 했잖아 아니에요 아 저기요 죄송한데 파비스는 안 넘어가는거야 응 엄마 가자 분노해 파비 딱지 엄마 그럼 이렇게 하자 뭐 우리 파비 게임으로 3단계는 딱지 말고 파비 게임 그게 뭐야 응 그거 이렇게 배드킬러로 했어 게임 아 그럼 마지막이야 응 만약에 너가 여기 3대1로 누나가 만약에 이기잖아 다린이 파빈 1개 주기 어때 어 진짜 엄마 그럼 있잖아 여기에서 내가 이기면 하나 꺼나 주기 오케이 니가 이겨도 동점인데 ㅋㅋㅋㅋ 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는 최대 5개까지 대기 응 아가씨 한 개 남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나 먼저 한 거야 나린이 먼저 나린이 먼저 처음에는 그죠 몇 개 한 거야 다섯 개 오오 다섯 개 나린이 이거 왜 빠졌어 나린이 세 개 다린이 4개 다린이 몇 개 다린이 몇 개 다린이는 다린이는 오 다린이도 네 개예요 다섯 개예요 과감한데? 나린이 3개? 5개? 몇개 한거야? 나린이 5개 나린이 2개 1개 1개 3개 3개 1개 점점 심장이 쫄리면 오늘 오는가봐요 5개 계산 잘해야돼 이제 여기서 계산 잘해야돼 달인이 몇개 할 것인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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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나린이 아 내가 지네 아니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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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2개 3개 우와 이것도 특이한거 준다 나 이런 동생이 있어도 좋겠다 너 그래서 계속 맨날 달인이 몰래 하다라도 안하는구나 엄마의 학교는 안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응 안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안 좋을 것 같아 네 웃음 예수 아 이렇게 흥해 자 우리 우리 시청해 주시기 너무 고맙다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